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양 자작나무 숲이 힐링 관광지로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잎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평일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휴일에는 수백 명이 찾고 있는데요. 영양군은 주차장을 넓히고 전기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하얀 자작나무 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던 여름철과 달리 잎이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면서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룹니다. 근마산 해발 600여 미터 중턱에 자리 잡은 자작나무 숲은 11을 들어 벌써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붉은 단풍과 노란 낙엽 그리고 하얀 줄기는 선명한 색 대비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자작나무 숲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했고 낙엽송과 소나무가 많은 일반 산림과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이곳 자작나무 숲은 마치 동화나라의 숲속 같습니다. 겨울 체비에 들어가면서 자작나무의 흰 줄기와 낙엽, 붉은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잎소문을 따라 깊은 산속까지 찾은 도시민들은 이색적인 모습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런 게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작나무가 하얗고 길게 뻗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강원도도 몇 번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큰 것 같고 자연 안에서 자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영양 자작나무 숲은 30헥타르, 9만여평 규모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숨은 비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양군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수로 등 위험 구간을 정비하고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또 주파리 입구부터 자작나무 숲까지 4km 구간에 전기차 서틀버스를 도입합니다. 미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자작나무 숲을 생태관광지로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인프라를 갖춰서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른 얼굴을 간직한 영양 자작나무 숲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 복귀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